올라오세요 하올아 그렇지 자 자 가자 자 안녕하세요 하오티비의 하오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채널이죠 우리 배꼽빌라 우리 배꼽녀스들 모의카 하려고 이렇게 배꼽빌라 사무실에 왔습니다 자 오늘 저의 도우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배꼽빌라의 양생이죠 우리 재윤재윤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하오 양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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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배꼽빌라의 재윤재윤 이재훈입니다 박수 네 박수 이게 개아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 그쵸 이거 무슨 쇼인가요? 쇼인가요 오프닝쇼 환영쇼인가요? 그쵸 환영쇼 그쵸 환영쇼 요즘 구독자가 몇명이죠 구독자가 지금 61만3천명도 있습니다 박수 오늘은 어떤 모의카를 하냐면 요즘에 뭐냐 배꼽빌라 유튜브에서 모의카 거의 1인자잖아요 그런게 얘기가 되게 많더라구요 배꼽빌가 오히려 욕물카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우리를 속여달라 네네 오늘 콘텐츠는 어떤거냐면 그 초코파이 똥 있죠 그쪽에 요게 약간 좀 어 안돼 이 똥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 이게 똥은 아니고 이게 초코파이가 맞는건데 저 그 먹방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있는데 약간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요거 똥 아닌다 이거지 근데 냄새가 굉장히 달콤하네 아 그쵸 여기서 이제 하오가 똥을 샀다고 이 똥을 이렇게 뿌려놓을거에요 어 네 그때 반응 승진이하고 유령의 반응 진짜 똥이 아니라 초코파이가 맞는 똥인데 요거 반응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하오 똥을 제가 챙겨왔어요 어디있냐면 가짜야 가짜야 그러면 이제 믿을거 아니에요 그 때 진짜 똥을 넣었을때 그 반응 너무 잘 없지 아주 재밌을거 같습니다 아 짓꽃죠 네 아 똥 배꼽빌라와 하오TV의 콜라보 몰카 똥 몰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승진이 언제 오죠?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자 똥똥똥 잘 나오나요? 주차하고 있대 주차하고 있대 좀 집중해요 선생님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주차도 보이야?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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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떨어뜨려 하오 하오 나 하오 여기 우리 이사왔다고 해서 놀러왔어요 그냥 오랜만이야 고마있어 아직까지 걔 무서워해? 무서워한다기보다 뭐 못 만지지 무서워요 요즘 아니 요즘 거의 강형욱 아저씨가 눈길을 했다는데요 장사가 안된대요 뭔 개신이야 아니 진짜로 하오TV 때문에 요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컨텐츠 찍을게 있어가지고 너 강아지 그때 싫어하는 영상인데 저 강아지 싫어하는게 아니라 무서워하는거 무서워하는거 우리 영상이 내가 오늘 하오를 냅둬놓고 내가 오늘 딴거 하려고 그래서 오늘 하오와 함께하는 컨텐츠 그게 무슨 컨텐츠 그냥 보통 컨텐츠를 우리랑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왜 하오믄 놈들 저기 이러니까 강형욱이 미디어 느끼지 역시 야 살아있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개주인이 똥 싸는 것도 안 봐요 아 아까 아 또 왔는데 아 미안하다 똥 샀다 똥 싸고 똥 싸고 왜 안 치워요 아 나 몰랐어 치워야지 아니 똥 싸고 여기 그냥 쇼파에 앉은 거예요? 아니 아니 원래 근데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요? 어 이거 보니까 댄통이 안 묻어 야 이거 휴지 있다 니가 좀 치워라 저요? 어 아 치워요 빨리 냄새 나나 저는 못해요 못 만져요 아 냄새 나다고 치워요 아니 똥이 샀고 있어 아 똥 똥 말봐 똥 말봐 똥 말봐 몇 개를 똥을 아 어 어 괜찮아 아 손으로 만져야 돼 아니 진정한 애견인은 이러면 돼 괜찮아 아니 무슨 애견인이랑 똥을 만져야 무슨 아니야 괜찮아 이 뭔 개소리야 어 야 맞자 맞자 들어 아니야 아니야 더 있다 똥 더 있다 하옥 똥 더 있어요 주워 주워 하옥 괜찮아? 똥은 괜찮아 똥 싸도 돼 똥 싸도 돼 똥 싼 거 어때 잘한 거지 이제 똥 싼 너를 못 말린 추인이라고 괜찮아 하옥 미안하다 아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아 원래 애견인들은 이렇게 자기 강아지 똥이 있잖아 이렇게 만지고 심지어 냄새보고 맛보는 상태 있어 맛을 본다고요? 어 진짜 있어 근데 그거 얘기는 들었어 옛날에 강영화 씨도 이게 초반에 그걸 많이 건강한테를 보려고 어 진짜 이 똥이 있잖아 아니 이게 있는데 이게 하옥 똥이잖아 네 왜 그래요 하옥 똥인데 내가 보여주라고 이게 똥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똥 상태를 보고 옛날에 왕이 그 신하들이 왕 똥 보고 막 보고 있었잖아 어 그거 봤지 근데 그거 뭐 하려고요? 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옥 똥이 이게 냄새를 맡고 얘 건강 상태를 보는 거야 너 어저께 어 사료 먹었구나 사료 냄새 어 뭐 하는 거예요? 아니ss 맡아보라고 뭐예요? 아니 진짜 맡아보라고 아이 심으라고 뭐 아하는데 마토 봐 너 마ηPD 나 Squeeze 에 saturated mitt 3 술 많이 먹었네 어 가호가 괜찮아 장 건강이 좋아 응 장 건강이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애견인이니까 애견인이 똥을 먹냐? 애견인이 똥을 먹냐? 똥 치워요 똥 사실 이거 진짜 쪼꼬빠이 똥이야 아 진짜야 쪼꼬빠이 똥이야 쪼꼬빠이 아 진짜야 쪼꼬빠이 똥이야 냄새 달콤하게 생각하잖아 아니 설마 진짜 똥을 어떻게 해 너 몰카 한 거야 몰카 성공 아니 내가 많이 실수했네 강혁아씨 형 이 길을 안 넘겨도 되겠네요 똥을 먹는 몰카라니 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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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여기도 있다 이거 똥이에요? 어? 아니지 이거는 쪼꼬빠이잖아 저거 하나께 안 만들었는데 아이씨 용이한테 돼요 용이도 한번 봐야죠 용이는 진짜 똥이 똥을 제일 싫어하는 애가 닦았어 나도 모르게 용이 똥 진짜 싫어 아 진짜? 아 그래? 근데 생긴건 왜 이렇게 돌아 그거는 뭐 그냥 피부가 똥 생겨 아 그래? 아 근데 리틀리버는 괜찮아 큰 강아지 축에서 그런거 같아 그러니까 용이 용이 왜 왜 왜 아워 용SE님 왔다 너는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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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너 독우줄같은데 오 weiß 좋아하던데 이건 뭡니까 저 또 아 이거 activi 선물 어 난리라더라구 보여줘 한번 하옥TV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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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엄청 잘 나는데 아니 지금 강형놈 아저씨가 위기의실 느낌이었다고 지금 어? 야 무슨 개그맨들 무슨 고정시바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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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니 무슨 경우보다 더 커진거 같지 나는 왜 아니야 얘가 침을 거의 나야가라 폭포처럼 들고 와 그렇지 그렇지 교관하네 자 아잇 다음에 하원번 뭐야 어?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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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꺼 말하는데? 아 나 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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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다 어 너무 사람 많은데? 아 애교 Honey는 저렇게 똥을 만져니까 아니 만져 애교님들은 이렇게 만져 원래 그 영화 보면은 그 임금님 Л Nixon을 맛보는데 인가 봐요 어edly 광해에서 보면은 이게 똥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이럴 때 되게 살짝 한번 맛보기도 해 오 으... Rut지 왜 저런 거야 원래 애교님들은 그런다고 들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응 맛까지 보나? 난 만지는 거는 내가 이해나 그걸 왜 먹으러? 아니야 아니야 야호야 너 진짜 사랑받고 사는구나 근데 이제 애견인들 보면 이거 냄새 맡고 그러면 아 진짜 이제 용 스님이 강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말이야 어 그렇지 너도 이미지가 좋아지지 그치 어 이미지 으아아아악 묻었다 거의 묻었다 하호동 묻었다 오케이 똥 아 나 너무 싫어 어 잠시만 어 뭐야 여기 사료에 초코 사료가 있나? 어 아니야 이거 이거 파스가 이거 초코파이야 초코파이 아이 씨 그쵸 아 초코파이야 진짜로? 아 초코파이야 아이 진짜 아이 설마 똥을 내가 그기야니 초콜릿이네. 그럼 초콜릿이야. 초콜릿 사려고 했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물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자! 물레카메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 물가. 잘했어. 어? 왜? 이것도 그건가? 초콜릿 똥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거 치자똥인데? 아 씨...